거인과 메뚜기 5절 말씀이에요.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캠핑을 가거나 이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새로운 곳은 항상 재미있고 신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땅을 구경할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를 따라 애국을 나온 히브리 백성은 고샌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행진했어요. 아무도 앞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큰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은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따뜻하고 환한 불기둥으로 변했답니다. 약속의 땅에 다다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 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해요. 새 땅을 구석구석 잘 돌아보고 열매들을 가져오시오. 40일 후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궁금하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나왔지요. 유다 지파의 키 크고 건장한 대표 갈렙은 입이 근질근질해요.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대표 여호수와도 들려줄 소식이 한 보따리네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대표들에게 차례를 양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나하는 젖과 꿀이 넘쳤습니다. 여기 열매도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어 어깨에 매고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높은 성벽과 거인들 얘기밖에 안 하네요.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외쳤지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 열 명은 말해요. 대체 어떡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거인 발 밑에 메뚜기 같았다고요. 사람들은 밤새도록 울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애국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 광야도 가나안보다는 낫겠다고요.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까? 전쟁이라도 하면 우린 다 죽고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게 불보듯 뻔하다고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와도 믿음 없는 백성들을 보며 괴로웠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손을 높이 들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갈렙이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정탐꾼 10명은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네요. 갈렙은 고개를 저어요.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 땅에는 먹을 것도 풍성했어요. 포도도 너무 커서 두 사람이 같이 떠매고 와야 했잖아요. 물론 그 땅 사람들이 힘도 세고 도시도 견고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계신걸요. 갑자기 울고불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저들을 돌로 쳐 죽이자. 모세와 아론, 갈렙, 여우수와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해. 그때 성막 위로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손으로 두 눈을 가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성인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후 너희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거절한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단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갈렙과 여우수와는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여우수와처럼 서로서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도록 해요.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Elpiz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D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